한진이 100억 원을 투입해 인천공항 글로벌 물류센터의 자가통관장 시설을 확장합니다. 이로써 자가통관장의 월 처리 가능량을 기존 110만 박스에서 220만 박스로 2배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국내 항공특송 전체 물량 월 840만 건 가운데 26% 이상을 맞게 됩니다. 현재 알리익스프레스, 태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에 한국 이용자의 증가로 통관시설 대비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며 해외 직구 물량은 2022년 9,600여 만 건에서 지난해 1억 건 이상으로 늘었습니다. 한진은 올 하반기 중 준비를 마치고 연말 이전에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